그렇게 어려워진 환경 속에서 일단은 준비를 잘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준비할 때 김성훈 아나운서가 다른 아나운서 동기들도 있겠지만 어떤 성공 사례를 본다면 면접 준비할 때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서 준비하는 게 좋은지 좀 얘기해 주세요. 어떻게 어떤 고민들을 많이 갖고 있을까요? 아나운서 준비한 학생들 그때 학생들을 많이 만나보셨잖아요. 계속 떨어지는 면접에서요. 그게 가장 많은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. 열심히 노력하고 할 만큼 했는데 자꾸 떨어진다. 나보다 더 못하는데 쟤는 왜 붙었지? 라는 생각. 저는 그러면 이런 고민을 한다면 그런 답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거냐면 그럼 첫 번째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카메라 테스트를 보면 다섯 명이 올라와 있겠죠. 여기에 갖고 있는 여기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평균의 토익 점수, 학점 이런 것들의 평균을 일단 다 갖고 있는지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그거에 하나의 집착을 해서 이게 떨어진 게 그것들 중에 하나일까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. 오디오가 안 좋을까? 아니면 학점을 더 높여야 되나? 한 학기 더 들을까? 토익 점수를 토익을 한 두 번 더 봐? 이런 것들. 사실은 그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해요? 그거는 당연히 평균에서 시작한 탈락할 만한 요소들은 이미 없앤 다음에 붙을 만한 요소가 나한테 있었느냐를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경쟁력을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경쟁력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. 그런데 보통 탈락하면 내 경쟁력이 무엇이지 없나? 아니면 이게 매력이 있었나를 체크하기보다는 남들과 그 평균에서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면 경험상 김성은 아나운서는 어떤 장점을 극대화해서 라디오에서 합격했는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 주변에 굉장히 예쁜 아나운서들을 많이 봤고요. 또 그리고 외국 대학 나온 학생들도 많고 영어 잘하는 학생 정말 많죠. 몸매도 요즘에는 굉장히 좋고 저는 근데 뉴스를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연습을 했고 뉴스는 진짜 이렇게 특강을 들으면 이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묻고 싶었어요. 왜 지금 현직의 아나운서들은 뉴스를 이렇게 못하냐라고 묻고 싶을 만큼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. 못한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만큼 열심히 되는 거죠? 아니요. 근데 사실 현직 아나운서들 중에 왜 뉴스를 못하는데 뉴스를 하고 있지라는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없으세요? 저는 많았어요. 그것도 그래서 질문도 한 적이 있고요. 이 자리에서. 근데 워낙 요구하는 인재상들이 다양해진 거죠. 그 아나운서는 예를 들어 예능을 정말 잘했던 아나운서였고요. 그렇죠. 또 스포츠 중계 잘하는 아나운서들 정말 대단하죠. 그 다음에 뭐 라디오를 잘하는 아나운서 다 따로 있는데 제가 그 뉴스에 가진 애정이었던 것 같아요. 그때 당신은. 네. 그런 마음이 느껴지네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뉴스 채널 그 다음에 앵커 이런 시험들은 정말 간절하게 봤고 그런 시험에서는 높게 많이 차수 올라갔던 것 같아요. 최종도 보고. 네네.